안녕하세요 다리가 길어 보인 학생복 아이비클럽의 모델 원어원의 강다니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올해의 목표는 원어원 멤버들과 다 같이 휴가를 조금 한 2주 정도 아니면 일주일 정도 갔다 오는 것입니다 일단 몸이 좀 큰 편에 속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많이 항상 적는 건데 눈 밑에 점이 있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점이 참 좋아요 제가 이번 년도에는 수영도 배우고 싶고요 스키 같은 것도 제대로 배워보고 싶고 운동적으로 여러 가지 취미를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멍멍이요 약간 멍멍이상이라야 하나? 그리고 그냥 평소에 약간 개 이렇게 하진 않는데 편한 그런 여러 가지 멍멍이들에 대한 애칭으로 많이 부른 편입니다 멤버들 그럼 저는 바로 뛰어가고요 새로 입학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셔서 새로운 교실에서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긴장되겠지만 다시 아름다운 1년을 보내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직 샘추위가 있으니므로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 뭐든 많이 먹는 게 최고입니다 많이 드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다리가 키이라 보이는 학생복 아이비클런 모델 워너원 이대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작년에는 다른 멤버들도 말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데뷔가 꿈이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데뷔를 해서 데뷔만 하자라는 생각이었는데 뭔가 올해는 데뷔를 또 했고 내년에 목표를 세우고자 하면 제가 또 음악프로 MC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 친구 소미가 음악프로 MC를 했더라고요 저도 잘할 수 있으니까 연락 많이 주시고 잘할 자신 있습니다 많이 불러주세요 일단 워너원에 부러운 멤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은데 그중에 굳이 한 명을 뽑자면 진영이 형? 진영이 형이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얼굴도 진짜 너무 작고 어떤 각도에서 찍어도 되게 잘생기게 나오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아쉽게도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메이크업 해주는 선생님들도 진영이는 잘생겼어 대휘야 넌 매력적이야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가끔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께 더 이쁜 모습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표정 연습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 주변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메시지를 나누다 보면 뭔가 그 사람이 지금 처해있는 상황이나 제가 처해있는 상황이랑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 좋은 멜로디랑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는 소미한테 영감을 받아서 지금 곡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아이비클럽 교복이 다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리가 진짜 뻥이 아니라 너무 길어보여요 제가 다리가 엄청 긴 편은 아닌데 카메라에 딱 찍히고 사람들이 다 대휘야 너 키 컸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리가 진짜 길어보이는 것 같고 그 중에서 오늘 좀 파스텔톤 교복을 입었었는데 그 교복이 뭔가 좀 따뜻해 보이고 좀 더 저랑 잘 어울렸던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고 아이비클럽 교복은 다 다리가 길어보이니까 뭘 입어도 다 다리가 길어보이고 그런 매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새학기를 맞이하는 아이비클럽 친구들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맞이하면서 굉장히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공부에 대해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되 본인의 꿈을 열심히 찾아가시는 것도 많이 노력하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행복한 게 답인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게 행복하면 공부가 맞는 것 같고 아니면 저처럼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하시면 오디션을 보러 가고 본인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는 게 학창시절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모두 행복한 새학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다리가 길 저의 2018년 새해 목표는 제가 다양한 곳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요 원래 연기에도 욕심이 굉장히 많은데 연기 활동이 개별적으로는 불가능해서 제가 그래도 계속 욕심을 내고 있는데 예능이나 여러 방면에서 제가 보여 드릴 수 있는 연기적인 부분도 많이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좌우 대칭 얼굴의 좌우 중에 어느 곳이... 좌우가 왔나요? 네 무튼 본인의 얼굴 좌우 중에 어느 곳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잘 나오는지 그거를 조금 알고 계시고 그 부분으로 저는 그쪽으로 많이 찍어요 저는 이쪽이 제일 좋아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틀어가지고 고개를 내리던지 고개를 내리던지 올리던지 이렇게 두 개 다 하는데 보통 이제 좀 짙은 표정을 하고 싶을 때는 내리는 부분이고요 조금 이제 아련하다고 해야 하나 조금 그러한 표정을 하고 싶을 때는 이쪽 면으로 올리거나 합니다 근데 양쪽도 다 이제 또 다른 매력이 있으니까 그런 각도적인 부분에서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이비클럽 친구들의 겨울방학 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여행지는 가평의 아침굴수목원에 불빛축제를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가기 전에는 되게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갔었어요 좀 춥고 야외고 그런 걸 이제 좀 한참 보고 걷다 보면은 되게 춥고 이제 발이 얼고 감기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 추운 겨울에 가면은 되게 따뜻한 마음이 들어요 그 불빛을 보고 걷고 이제 생각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추운 거를 조금 잠시 잊고 좀 따뜻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을 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비클럽 친구들에게 따뜻한 겨울에 따뜻한 아침굴수목원 불빛축제를 추천합니다 타임머신이 있다면 저는 고등학교 생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 때 우선 너무 재밌었어요 후회가 돼서 돌아가고 싶은 건 아니고 너무나도 재밌게 보냈고 그 친구들과 함께 너무나도 고등학교 때 보냈던 추억들이 너무 많아서 그때가 이제 힘들 때마다 아니면은 좀 바쁘고 정신 없을 때마다 그때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때도 되게 그 친구들과 함께 꿈을 향해서 열심히 연습도 하고 놀기도 하고 뭐 어쩌고 돌아다니면서 많은 추억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리워지는 때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가 그래서 저는 타임머신이 있다면은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새학기를 시작하는 아이비클럽 친구분들 어 저는 늘 새학기를 시작하고 나서 그 처음 시작했던 그 설레임이 얼마 가지 않았었어요 너무 처음에 즐겁고 너무 좋았었는데 한 정말 한두 달 지나면은 자꾸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아이비클럽 친구분들은 늘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1년간 늘 새로운 마음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워너원도 늘 새로운 마음으로 계속 쭉 사랑해줄 수 있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웅성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리가 길어 보이는 아이비클럽 모델 원어원의 거리버 막내 라이크하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는 저희 팀 위에서 다 같이 원어원 활동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원어원 다 같이 이렇게 모델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12월 크리스마스 가장 제일 기억나요 왜냐면 이제 저 데뷔하고 이제 요한명 다 같이 팬분들의 사랑 너무 많이 많이 받았으니까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저는 진짜 한국 음식 모든 음식 잘 맞고 근데 이제 음식 중에 비빔밥 가장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비빔밥 진짜 옛날에 연습생 할 때 진짜 맨날 식당 가고 비빔밥 꼭 시켜야 돼요 네 외로운 순간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의사 직원들이랑 우리 팀원 형들이랑 이제 어 사실 많은 팬들한테 이렇게 사랑 많이 받아서 사실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 후회하지 않고 행복하게 어 학교생활 시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워너원도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리가 길어보이는 학생곡 아이비클럽 모델 워너원의 하성훈입니다 네 새해에는 우리 워너원 멤버들이 건강하게 좋은 활동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워너블이랑 많은 만남과 소통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비클럽 교복 모델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좀 해서 좀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어 운동을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이쁘게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수 이외에도 네 연기에 좀 욕심이 있고요 연기 쪽에서는 약간 시트콤같이 좀 이런 밝은 느낌의 그런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뮤지컬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예능도 하고 싶습니다 뭐 예능은 네 욕심이 좀 조금 더 많아가지고 네 나중에는 예능에 많이 출연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복에 교복에 뭔가 이런 게 없었어요 뭔가 교복이 이쁘다는 걸 항상 못 느꼈고 그랬었는데 교복을 안 입다 보니까 교복이 좋았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교복을 입고 놀이공원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갔던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교복을 입게 된다면 놀이공원에 가서 노는 게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새학기를 맞이하면 이제 아침마다 또 교복을 입고 학교에 등교하실 텐데 아이비클럽 교복을 이쁘게 입고 항상 좋은 행복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요 항상 파이팅 있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